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자 부자가 되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미래가 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부자라는 말 부자 돈과 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이나 기부이나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서 쓰게 할 법을 정해요. 그래서 분배의 원칙을 바꾸고 골고루 나누는 사회로 확 넘어갑니다. 2030년. 그래서 지금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아웅바둥 하면서 살다가 암을 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먹고 살게는 해줘요 정부가. 먹고 살게는 해주는 정부가 옵니다. 그렇지 않은 정부는 우리가 갈아치우죠. 부자가 되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부자는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고 강도나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알고 따라가서 그 사람을 물건을 뺏고 죽이거나 해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자의 돈과 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 그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보스포름에서 own nothing and be happy. own은 소유하다죠.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법.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도 6, 7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세상이 2030년에 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경로를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노력, 재정적인 지식, 시대 변화, 뭐 이렇게 재정 교육과 지식 섭득 이런 게 중요하겠죠. 투자도 잘해야 되고 그죠. 미래는 부자가 필요 없는, 부자가 원망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2030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예산 관리도 해야 되고 당당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원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수입원을 창조하는 것이 좋아요. 투자도 해놓고요. 미리 사업기 해보고요. 부수입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막 내가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내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투자해놓고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도 지속가능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기술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래의 학자로서 기술 시장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로보틱스죠. AI 로봇 이런 데에 바이오 제약 이런 데에 부상하는 기술에 미리 미리 투자를 해둬야 합니다. 다섯째, 네트워킹과 멘토십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친구가 가장 많은 아이가 전교 1등, 친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이가 전교 2등 이렇게 성적순도 이제 친구 네트워킹 멘토십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멘토 관계는 전문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재정적 지식, 수입은 창출 등등 이런 데에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덜 써야 됩니다. 부를 저축하기도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해요. 필요한 것만 구입합니다. 많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것만 구입한다. 미래는 무소유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빌리고 렌트하고 구독합니다. 집도 소유하지 않아요. 무소유주택 소유의. 그리고 자동차 소유하지 않고 빌려요. 특히 비싼 물건을 소지하면 강도를 만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서 비싼 물건 혐오 중에 옵니다. 비싼 외식보다 집에서 시켜서 먹고요. 무료 공짜로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더 많아집니다. 기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해지면 공짜 무료로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료로 주면서 광고를 달라라든가 그죠. 뭔가를 홍보를 하는데 클릭을 해서 좀 숫자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게 무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부자가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를 또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은 뭐 앞으로는 부자가 없어진다 오히려. 부자는 불행하다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2030년 기본소득이 나오면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투자에 대한 이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래 사업에 미리미리 능력껏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능력껏 투자합니다. 아이들에게 AI. AI 하면 촌놈이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거는 벤 고르철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이고요. AGI 세상이 되면 인간보다 얘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얘가 일을 대신 다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는 앵벌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AI, AGI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AI를 배우는 교육산업에 미리미리 투자하고 미리미리 교육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AI에서 AGI로 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컴퓨터 그거 뭐 슈퍼컴퓨터라 그래서 수십억 원합니다. 수십억 하는 이 슈퍼컴퓨터를 각 가정에 한 대씩 놔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를 AI 박스로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도 있고요. 뭐 등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요. AGI 칩을 개발해요. 시뮬라이 같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칩을 개발하는데 미리미리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조건 부자 되는 마인드 그런데 사실상은 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2030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또 안 된다. 실패는 인생의 경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시대가 2030년 이후에 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빈부격차도 점점 줄어들고요. 기본소득이 절반의 국가에 옵니다. 그래서 절반의 국가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아주 부자 뭐 아주 천재들이 그죠. 10%가 90%를 매게 살린다.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요. 지금 20년 됐습니다. 딱 20년 동안 매년 제가 쓰고 있는 이 책 3년이면 그죠. 계도 3년이면 풍호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20년을 이 미래의 예측서를 써왔습니다.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책에서는 행복의 조건 그죠.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뭐뭐뭐뭐 요거만 이런 시리즈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두 잔의 값입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TV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